부천 국제만화축제의 황정순 앵커입니다. 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. 유료 관객이 증가한다는데 얼마나 증가했나요? 전년 대비 87.6% 증가했습니다. 매표는 어디서 할 수 있지요? 매표는 야인시대 주차장 및 한국만화박물관에서 합니다. 금액은 3,000원에서 5,000원이며 사전 등록하면 40%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전 등록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어디서 가능합니까? 온, 오프라인에서 4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사전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나 시청, 구청,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네,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더욱 많은 관람객을 기대하겠습니다.